Q.라이스 업! Q.라이스 업! 안녕하세요, 오류부입니다! 깔끔하네요. 컴플리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새벽 연습과 각자의 포지션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요즘 무대에도 곧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다이어트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시 이후에 잘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미루고. 여기까지만 먹고. 요즘 그렇습니다. 이번 앨범은 컴플리트인데요. 타이틀곡 제목은 컴플리트라는 곡입니다. 그들의 청량함과 섹시함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고요. 더운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드릴 수 있는 시원한 사운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앤오프의 입덕을 하기 위해서는 온앤오프의 온앤오프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를 알리는 곡이기 때문에 곡이 계속 나와요. 난 온앤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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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퓨즈들 요즘 너무 날씨 덥지? 나 그리고 지금 너무 배고픈데 같이 밥 먹고 펭수 먹으러 갈래?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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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덥지? 하지만 오빠는 1년 내내 여름이었어. 너라는 태양이 1년 내내 내 마음이 떠있었거든. 안녕하세요. 퓨즈를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저랑 같이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약속! 퓨즈들 안녕? 퓨즈들 안녕? 우리가 드디어 다시 활동을 컴플릿으로 활동을 하게 됐네.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몰라. 우리 연습 열심히 하고 맨날맨날 힘들었는데 이쁘게 봐줄거지? 그러면 우리 더 힘내서 맨날맨날 연습실에서 더 연습 열심히 할테니까 같이 연습실에 에어컨틸러 가자. 따라와. 고! 네. 우리 퓨즈들 이제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많이 더울텐데 미니 선풍기 많이 잘 들고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또 시원한 거 잘 마시길 바래. 그리고 밥 잘 챙겨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우리 곧 만나잖아. 곧 보자. 많이 많이 사랑해. 퓨즈 안녕? 많이 덥지? 우리 몸 잘 챙기고 또 우리가 컴백을 하잖아. 많이 많이 보고 싶고 멋진 무대를 많이 자주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꼭 만나자. 어? 저기 아이스크림 있는데 먹으러 갈까? 가자 가자. 자기야 만만 사이에 더 예뻐졌네. 오빠도 좀 잘생기지 않았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보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나 이래도 뜨는지 이런 생각 사찌같아 믿을 드림 안녕. 런닝맨 나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온앤오프가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진 않은데 워낙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름표 붙였다 이름표 붙였다 잘할 것 같아서 그치? 저희 노래 맞아요. 달려가고 싶어 아 불러주세요. 레어보. 달려가고 싶어 저희 승준 좋아요. 노래 참 좋네요. 가사도 좋아요. 런닝맨이 가장 하고 싶어요. 예림아 안녕 수아 안녕 분명 많은 분들이 알기로 고음 최강자는 우리 효진 형이나 제어스 형 MK형이겠지만 승효진 최고고 고음자라고 하면 바로 나 아닐까? 왜냐하면 많이 보여주진 못했지만 가끔 형들 귀엽다고 간지롬 펴줄 때라던가 귀신의 집에 간다던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높은 고음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가끔 그럴 때마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탄우산은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마시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입만 마셔도 따갑다 그랬는데 지금은 두세 입 마셔야지 따갑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완전 다 마실 수 있도록 해볼게. 현아야 안녕? 1위를 한다면 생각을 해본 게 멤버들 다 같이 앵콜 공연 또는 다음 무대에서 라든지 우리들이 인형? 인형 그거를 입고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를 공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나중에 꼭 1위를 하면 그 공략으로 한번 꼭 무대에서 공략 한번 보여줄게. 승훈이 안녕? 일단 내가 생각해서 볼터치가 제일 어울리는 멤버는 라온이라고 생각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가 너무나 좋고 또 순둥순둥해서 볼터치를 딱 살살 톡톡톡 해주면 그런 귀여움이 더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네. 요새 안녕. 1주년이 되면 말이야. 팬미팅 같은 거를 매주년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사도 보고 승훈이도 보고 현아도 보고 예림이도 보고 퓨즈들도 이렇게 만나는 거지. 우리 다 같이 매주년마다. 제일 자연스러웠어. 너무 기쁘게 좋다. 상은아. 안녕. 네. 퓨즈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음에는 건전지 스위치 여러 가지 떠오르잖아. 모든 단어가 그러다가 전기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라서 퓨즈? 뭔가 우리가 만장일체가 되셨어. 퓨즈라는 단어가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팬분들한테. 그래서 퓨즈라고 지켜되었단다. 퓨즈 사랑해. 배고님 안녕하세요. 또 찍을 때 잘 나온다 싶을 때는 많이 찍고요.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아예 안 찍고 그런 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신경 쓰면서 불도 조명 같은 것도 밝은 데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 중에 잘 찍은 멤버는 제가 생각해서 제이어스 형 손을 맞추고 원앤오프 신곡 컴플리트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엠넷 닷컴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